쿵차! 우리들의 유니버스! 같은 길을 걸어도 새로운 게 가득해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서투르지만 걱정은 no no 달콤한 딸기 주스 한 잔이면 돼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마법 같은 일상을 꿈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먹고 뛰놀고 그거면 돼 긴긴 학교 수업 끝나면 기다렸던 떡볶이 타임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